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드조스입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 새로운 정보가 있어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디아블로의 신성 아이템과 선조 아이템은 드랍되면 플레이어 레벨과 동일하게 드랍되어 플레이어의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용하기 힘들었는데요. 특히 100레벨 아이템과 같이 사용하기 어려운 아이템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게임스타라는 해외게임 매거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문제를 개발자분들도 알고 있다고 하며 추후 이뤄질 패치에서 신성 아이템은 최대 60레벨까지 드랍되도록 변경되고 선조 아이템은 최대 80레벨까지 드랍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변경된다면 악몽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신성 아이템은 더 오래 사용하게 될 것이고 고행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선조 아이템은 분캐로 드랍하게 되어도 부캐를 키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한 내용이었지만 게임의 큰 문제를 바꿔주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음 시즌에는 디아블로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짧게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앞으로 디아블로 영상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헤드조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